대통령하고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지 여러분 궁금하시죠. 제가 두 분을 직접 만나서 물어보지는 않았으니까 그런데 아마 지금 신경은 생각대로 잘 돌아가지 않아서 조금 걱정이 좀 많을 겁니다. 공천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다 했는데 책임은 윤 대통령이 대부분 짊어져야 될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일면 톱기사에 조선일보 톱기사에 천안함을 함께 둘러본 윤 대통령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반국가 세력 발 못 붙이게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크게 실렸습니다. 크게 실려가지고 반국가 세력의 발을 못 붙이게 해야 된다 그걸 보고 이런저런 생각이 좀 떠오르네요. 보니까 윤 대통령은 이렇게 명백하게 북한의 도발과 경격을 받았는데도 자폭이라든지 외국 조작 선동에서 희생자를 모욕하는 일이 있습니다. 반국가 세력들이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반드시 막아내야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김수경 대변인이 이야기를 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네요. 여러분 대통령께서 제대로 직무를 수행하셨으면 우리가 이렇게 걱정을 안 할 거 아닙니까 선거가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닌 상태라면 한국의 건강한 양식을 찢은 분들이 대부분 선택을 그래도 우파진영과 좌파진영이 적절하게 견제와 균형을 아는 그런 선택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선거판 자체가 완전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이 된 상태지 않습니까 기울어진 운동장이 된 상태의 선거를 일반 국민들이 여러분들 바로 세울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울은 가장 최고의 생문은 대통령 중심지 하에서는 대통령이 짊어져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2년 동안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아무 노력도 안 하고 선거를 앞둔 지는 18일 정도 전에 반국가 세력을 발을 못 붙이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뜬금없는 것은 물론이고 참 생각을 하는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말은 저렇게 천상유수처럼 잘하는데 어떻게 저분은 행동을 저렇게 하나도 하지 않고 반국가 세력이 완전히 그냥 나라를 그냥 먹게 생겼는데 지금 와서 반국가 세력이 발을 못 붙이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어이가 없기도 하고 저분이 뭐 생각을 좀 하고 말씀을 하시나 이런 생각도 들고 아니면 정신이 있는 거가 없는 거가 이런 생각도 들고 어이가 없기도 하고 기가 차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두 사람이 어마어마한 책임을 갖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아무도 사전 투표를 실제로 몇 명을 했는지도 알 수 없게 만들어 놓고 필요한 만큼 제3의 장소에서 투표 관리관 도장에 인쇄 날인을 통해서 얼마든지 여러분들 투표지를 위조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적으로 가능한 것이 다 열려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여러분들 반국가 세력을 발을 어떻게 여러분들 못 붙이게 할 겁니까 그거 보면 참 제 입에서는 서울법대 출신들이 이렇구나라는 말이 절로 안 나오겠습니까 절로 나오죠 여러분 참 제가 여러분 집에 예를 들면 한번 보시죠 집에 좀 탐구심이 강한 사람들이 있으면 뭘 이렇게 좀 문제가 생기면 고치려고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집에 변기가 좀 고장이 났다 그러면 당장 여러분들 그냥 수리공을 불러가서 여러분들 맡겨버리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변기가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디서 물이 새는지 이런 걸 또 관찰하고 규명해보고 누구 함께 맡겨야 될지 그런 걸 찾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수출전선에 여러분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해서 불을 만들었는데 기여한 거 아닙니까 자동차 부품을 미국에 수출했는데 박킹이 여러분 넣어서 내 가지고 오일이 샌다 그렇게 하면 그걸 다 해부해 가지고 규명을 하지 않습니까 문제가 어디 생겼는지 그래서 이런 관련 엔지들이 다 투입해서 날밤을 여러분 세 가지고 이 부분에 여러분들 박킹을 뭐로 가면 된다 그렇게 엔지니어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원인을 규명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너무나 익숙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된 건지 서울법대 출신들은 문제가 생겼는데 그것도 보통 문제가 아니고 선거가 어마어마하게 조작이 됐는데 그 선거 조작된 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엔지니어들이 하는 100만 분의 1도 여러분들 못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법대가 나라를 망친다는 이야기가 내 입에 절로 나오는 겁니다 기가 차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반국가 세력을 반을 못 붙이게 해야 된다 두 분이 그렇게 여러분들 아주 한 목소리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반국가 세력이 선거를 장악해가 선거 결과를 만드는데 그걸 해결하라고 대통령을 씻겨놨더만은 뭡니까 어문 짓이나 팡팡하고 지금 와 가지고 선거가 18일 남았는데 반국가 세력을 반을 못 붙이게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반국가 세력을 반을 못 붙이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기가 차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반국가 세력이 국가를 완전히 이제 장악하게 돼버린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간 겁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역사적인 책임을 면치 못할 겁니다 어마어마한 책임을 지게 된 거죠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선거 완전히 뭡니까 그냥 선거판이 한 뭐라고 할까요 한 4, 50도 정도 기울은 것이 아니고 거의 거꾸로 기울은 상태에서 선거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 지금 와 가지고 뭐 무슨 그게 안 좋니 이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들 문제가 많습니까 밥값 좀 해야 안 되겠습니까 밥값을 세상에 났으면 밥값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크게 이런 훌륭한 성년군자를 바라지 않더라도 밥값을 하는 것이 그게 여러분들 자기 인생에 대한 예의고 낳아준 부모에 대한 예의고 자기가 낳아서 자란 조국에 대한 예의이지 않습니까 밥값 밥값이 아주 중요한 거죠 밥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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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